그룹 동방신기가 아시아 7개 도시를 돌며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동방신기 더 세컨드 아시아 투어 콘서트 오후라는 데이트로 진행될 이번 콘서트는 오는 2월 서울을 시작으로 북경, 상해, 대만 등에서 펼쳐질 예정인데요. 아시아 투어의 첫 시작인 서울 공연은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며 한층 성숙한 동방신기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.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24일 일본 아홉 번째 싱글 스텝 바이 스텝을 발표하며 일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